안녕하세요 행복을 척척 맞추는 타로뉴스 해밀 이주원 교수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자 오늘은 띠별 띠별 타로운세 띠라는 것은 우리 쥐띠 소띠 아시죠 우리가 태어나게 되면 주어지는 띠 띠로 보는 타로운세 여러분들께 뽑아서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띠 운세 중에서 뭐가 되냐면 금전운 금전운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띠별로 제가 전해드릴 거고요 지금 금전적인 어떤 사회적인 상황 자체가 크게 좋지 않아서 사실은 뽑는 저도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운명 앞에 당당히 맞서자는 취지로 만약에 좀 안 좋으면 아껴 쓰고 좋으면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 우리가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띠별 금전운세 2020년 9월 9월이 지나면 추석도 있고 뭔가 좀 변할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지금은 어쨌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건강을 1순위로 생각하시고 잘 살면 돈 벌고 영화로운 날이 오겠죠 자 그렇게 해서 희망적인 생각을 많이 품는 9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오늘 우리 타로 뉴스에 처음 들어오신 구독자분들 계시면 자 우리 다양한 운세가 저희들은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거기다가 교육 동영상도 많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독을 눌러주시고 거기다가 종도 눌러주시면 훨씬 더 좋은 정보를 여러분들께서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 띠별 운세를 뽑을 건데 그 2020년 9월이 뭐가 되냐면 사주적으로 봤을 때는 을유월이라는 달입니다 그러면은 을유월은 뭐냐면 위로는 나무가 있고 밑으로는 어떤 사주적으로 봤을 때 금이 있는 형태인데 유월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그거는 닭띠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을유월에는 대체적으로 그냥 보기에 어느 띠가 좋으냐면 뱀띠, 닭띠, 소띠가 괜찮을 것이다 라고 대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 달이나 그 달의 주인은 그 띠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닭띠와 뱀띠와 그리고 소띠는 조금 주동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사주에는 삼합이라고 해서 같이 움직이는 그룹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원숭이띠와 지띠와 용띠는 유월이 뭐가 되냐면 도화가 됩니다. 도화 자 그래서 도화라는 것은 뭡니까? 아름다움 그리고 연해 이런 거죠 그리고 즐거움을 상징하는 어떤 달이기 때문에 원숭이띠와 지띠와 용띠들은 연해사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연해에 관한 일이 어쨌든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면 빠진 띠가 있죠 뭐가 되냐면 돼지띠, 토끼띠, 양띠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뭔가 약간 쫓기듯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유월이다 왜? 자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봄을 상징하는데 지금의 계절은 가을이기 때문에 그 띠들은 약간 코너에 몰린 듯이 몰래 몰래 야금야금 적진에 뛰어든 듯이 일을 할 수 있는 달이다 자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게 이제 제자리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몰래 몰래 나의 야망을 키우는 달이다 돼지띠와 토끼띠와 양띠는 그런 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남은 띠가 범띠와 말띠와 개띠거든요 자 그러면 범말 개띠가 사실은 지금 올해 갑작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거기다가 조금 답답함이 있는 달이 아마 을류월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범띠와 말띠와 개띠들은 다음 달 그러니까 10월 달 어떤 면을 마감할 거라 생각하시고 이번 달은 조금 세세하고 세밀하게 준비를 한다 요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조금 더 견딘다 자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완결판은 개술자가 들어오는 달에 완결을 하면 된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천천히 다음 달에 마무리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우리 범띠, 말띠, 개띠들은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이번 달의 주동적인 것은 뱀띠와 닭띠와 소띠다 요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연애사가 생길 수 있는 띠들은 원숭이띠, 쥐띠, 용띠 자 그 다음에 조금 코너에 몰려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돼지띠와 토끼띠와 양띠입니다 몰래 몰래 해야 되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범띠, 말띠, 개띠는 어떻게 하냐면 이번 달의 준비를 철저히 해서 다음 달의 결과를 보자라는 자세로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띠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금전운만 만약에 금전과 직업이 연결된 구독자분들이라면 직업도 좀 봐도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참고를 하시고요 자 금전운은 어떻게 할 거냐면 금전적으로 총운을 한 장 뽑고 그 다음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로 나누고 그리고 행운적인 측면을 나누어서 제가 타로 카드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안 좋으면 주의하면서 넘어가시고 좋으면 힘내서 열심히 하는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해서 띠별로 타로 카드를 뽑도록 할게요 자 먼저 쥐띠부터 뽑을게요 자 이제 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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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고 자 이제 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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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고 자 그러면 GT부터 해서 제가 금전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초운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 보게 되면 엄마가 아이를 품은 모습이죠 자 그러면 이번 달에는 시작이라는 우리 GT분들은 시작이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그래서 크게 펼쳐서 넣어지는 금전운이기보다는 약간 실속적이고 뭔가 약간 가정인 듯한 느낌도 들죠 안정적이고 실속적이고 그리고 씨앗이 들어오는 기분으로 되는 그런 금전운인 것 같다 그래서 전체적인 걸로 보면 시작을 위한 준비 단계인 그런 어떤 금전운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20대의 어떤 띠별 운세거든요 띠별의 어떤 금전운입니다 그러면 20대는 지금 보게 되면 사단장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20대 분들은 약간은 금전에 대해서 아마 이게 학교를 가니까 이런 카드가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아껴 쓰고 거기다가 체계적으로 금전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20대들의 금전운입니다 그리고 30대는 정년퇴임했죠 자 그렇게 되면 30대들은 이번 달에 약간은 만약에 30대 중에서 직업이나 장사나 막 이런 면에서 금전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보상이 있을 수 있으나 퇴임은 보상을 받게 되잖아요 있을 수 있으나 어쨌든 일을 약간 쉬는 형태의 그런 어떤 금전운으로 보입니다 30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활달하기보다는 구월이 약간 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금전운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40대는 40대는 기능장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인허가권이라든지 자기의 기술과 관련되면서 굉장히 좋은 어떤 금전운이다 그래서 40대 중에서 어느 게 가장 금전이 좋으냐고 말을 한다면 40대가 사실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나라에서 받는 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어떤 뭔가 기술력 좋은 점을 인정받아서 나오는 금전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금전운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50대는 금전운이 타인과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0대의 어떤 금전운을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50대 분들의 쥐띠들은 금전적인 면에서 타인과의 다툼이나 어떤 재판이나 그런 것과 연관되면서 조금 말썽이 있을 수 있고 거기다 부부끼리도 조금 다툴 수 있는 그런 금전운이다 그래서 50대가 사실은 돈으로 따지면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조금 별로입니다 그 다음에 60대는 법원과 관련이 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떤 판결과 관련되면서 나온 어떤 금전운인데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금전적인 면에서 그냥 일반적인 평이한 그런 60대의 금전운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번 달의 좋은 점은 고진감래예요 그래서 아마 분명히 지금의 노력의 결과가 나중에 좋은 방향으로 나올 거라는 거고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지금 사람들 앞에서 개업을 하거나 뭔가 선포를 해서 보여주는 거는 썩 좋은 것은 아니다 개업은 그래서 안 돼요 시작에 의한 어떤 것은 썩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아직 악이기 때문에 시작이라는 의미는 이번에 썩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아기는 엄마한테서 잘하고 사랑받고 주변에서 호응을 받는 어떤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번 달에 우리 쥐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금전운으로 준비를 조금 더 철저히 하는 그런 어떤 때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보다는 체계적으로 움직여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계약이나 개업은 그 다음 달로 미루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 쥐띠 분들에게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쥐띠 분들 세대별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쥐띠가 되죠 아 자 소띠 분들 해석 들어갈게요 자 그런데 이게 여기 보면 배고픈 조상신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배고프다 이 말이에요 배고프다는 뜻은 뭡니까 돈이 모자라 이런 뜻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소띠 분들은 이번 달에 금전적인 면에서 조금 타격을 받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소띠 분들은 이번 달에 금전적인 면에서 조금 덜 지출하고 그래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선일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조금 궁핍한 그런 어떤 금전운이 소띠 분들의 총운으로 뜯고요 거기에 20대들은 보게 되면 씩씩하게 전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0대 우리 소띠 구독자분들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를 간다 안 그러면 사회 초년생으로 취업을 한다 내지는 어디에 투자를 한다 이런 것들은 자기 뜻대로 움직이면 그대로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혹시나 20대 분들 중에서 뭔가 호랑이는 사실은 안 믿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산신이라든지 선신을 상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실 분들은 혹시 계시면 그쪽으로 보고 기도하면 좋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분들은 소띠 분들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30대가 여기 별로죠 수갑을 찾잖아요 그래서 답답함입니다 이것은 30대 분들의 소띠의 어떤 금전적인 운세는 약간 답답해요 계속 아껴쓰세요 이번 달에는 조금 답답함을 느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뭡니까 30대 요 20대는 그렇고 30대 분들 보세요 금수저 아기 떴죠 자 그럼 이 아기는 자 금수저 아기는 뭡니까 누군가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좋은 어떤 귀인이 있어서 우리 30대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어떤 금전적인 혜택이 갈 것 같다 후원자가 생길 것 같다 어쨌든 금전운은 이게 최고입니다 자 30대 분들은 그 와중에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20대 30 아이씨 30대 이게 40대네요 아이 어떡하나 다시 설명할까요 40 이제 30 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30대 분들은 약간 소띠분들은 약간 답답한 금전운을 제가 설명드렸고 요게 40대입니다 40대 분들이 금수저 아기가 나왔기 때문에 후원자가 있으면서 상당히 좋은 어떤 금전운을 상징한다 보시면 되고 50대가 요게 즐거움을 위해서 돈을 지출한다는 뜻도 돼요 즐거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즐거움을 위해서 오히려 이상하게 돈을 지출하는 그런 금전운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결과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돈을 쓰던 나쁘지 않고 투자적인 면에서도 그게 나쁜 운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0대가 원망을 하고 있어요 아마 60대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딱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못 받게 되거나 아니면은 돈에 대해서 기다림에 대해서 소식이 없거나 안 그러면은 명절이 다가오니까 조금 힘이 들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 60대 분들은 마음이 좀 안 편고 누군가 약간 원망스러운 그런 어떤 금전운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긍정적인 게 쓰나미라고 합니다 무슨 쓰나미가 긍정적입니까 자 그래서 약간 변화 뭔가 갈피를 못 잡고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나중에 좋은 방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 달이 조금 힘들더라도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는 금전적인 어떤 조금 그거 미래의 밝은 생각을 가지고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게 너무 허레어식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것에 너무 치중할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남들을 위해서 막 뭘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들 있죠 그거는 썩 좋은 행동은 아니다 그래서 간소하고 간결하게 이번 달에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어쨌든 소띠분들의 전체적인 금전운은 조금 아껴서 자는 취지로 가셔야 될 것 같고 20대는 20대는 이게 상승기로 가고 있는 금전운이다 30대 좀 답답합니다 40대는 후원자가 있고 50대도 좋습니다 즐거움을 위해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60대는 약간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점은 지금은 뭔가 흔들리지만 분명히 결과가 좋을 것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너무나 보여주는 것에 지중하지 말자 자 소띠분들 이번 달에 금전적인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범띠가 되죠 자 범띠분들 운세 또 제가 뽑아볼게요 y'all 범띠가 되죠 범띠분들 해석 들어갈게요 초음운으로 보게 되면 이 카드가 뜯거든요 그러면 이 카드는 보험증서를 챙기고 있는 카드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나의 것은 챙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풍족하지는 않지만 어쩌면 지금 최소한 해결해 나갈 것들은 돈이 생길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많이 움직여도 조금 수익이 덜할 때가 있고 조금 움직여도 우리가 돈이 많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이 카드는 내가 쓸 만큼 내가 지낼 수 있을 만큼 이번 달에는 최소한의 어떤 수익적은 면은 보상받을 것이다 라는 것에 총운에 금전적인 카드가 떴어요 금전적인 면에서 대출이나 학자금 대출이나 그 다음에 어디로 가기 위한, 취업하기 위한, 뭘 하기 위한 어떤 것들을 잘 알아봐서 경로를 잘 풀게 되면 금전적인 면에서 좋은 결과가 올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잘 풀자라는 의미로 금전적인 면으로 임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만약에 금전적인 혜택을 혹시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잘 풀어서 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30대는 남녀가 같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병원에 있는 거기 때문에 병들어 있죠 그러면 이거하고도 약간 일맥할 수 있는데 활동성보다는 조금 집에 있거나 집에 있거나 움직이지 못하는 어떤 상황의 금전적인 면에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남녀 둘이서 합심을 해서 부부끼리 애인끼리 합심을 해서 이번에 금전적인 상황을 잘 헤쳐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최소한의 보상은 받습니다 그래서 30대 분들은 그렇게 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40대 분들은 나의 어떤 사업적인 면 그 다음에 어떤 직업적인 면 여기에서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귀인 해놨죠 그래서 그런데 원숭이가 삼장법사를 만난다는 뜻은 그것이 해결된 어떤 모티 뭔가 해결되는 어떤 기운은 되지만 완전한 결과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다음 단계 투자라든지 아니면 큰 금전적인 성취를 위해서 나아가는 단계에서 중요한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그런 어떤 금전의 운세를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보여요 우리 범띠의 40대 분들이죠 그 다음에 50대 분들은 좋아요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는 금전적인 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남녀 한상이 있기 때문에 아마 동업자와 의논을 잘 해서 움직이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이게 60대가 별로예요 제사상 들고 막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60대 분들은 자식분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금전적인 면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60대 분은 혹시 그럴 수 있고요 그것만 그거 아시면 제가 이 카드를 하나 더 뽑았거든요 그러면 씨앗의 의미고 정말로 좋은 어떤 결과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다툼을 주의하게 되면 금전적인 다툼을 주의하게 되면 주의를 하시고 실속적인 면을 선택하시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달에 완전히 뭔가 끝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임종이라고 끝남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뭐가 끝나면서 최소한의 어떤 성과를 낼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근데 거기에 주의해야 할 점은 뭐냐면 겉모습이 너무 화려한 곳에 현혹당하시면 안 된다 투자도 건물도 모든 상황에서 우리 금전운에서 보게 되면 너무나 화려한 것들에 대해서 현혹당하게 되면 손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속을 생각하는 그런 어떤 자세로 임하자 그래서 범띠분들은 총운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최소한의 수익은 챙길 것이고 20대 분들은 끝까지 노력해 잘 풀어보자 그리고 30대는 둘이서 인원을 잘하자 40대는 귀인 50대는 성과물이 좋다 그리고 60대는 싸우지 말자 그리고 이번 달에 끝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너무 화려한 것에 현혹당하지 말자 아시겠죠? 그래서 범띠분들 운세 이번 달 운세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끼띠입니다 토끼띠 운세 뽑을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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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띠분들 해석 들어갈게요 토끼띠분들 나쁘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토끼띠분들은 천우신조죠 천우신조가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나무를 심는 단계죠 나무를 심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린다 비가 내린다 이 뜻이에요 얼마나 좋은 어떤 뭡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좋은 징조를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결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는 결과가 아니고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임하게 되면 좋을 것이다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용이 날아가고 비가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좋은 결과로 나올 거니까 9월 달에는 우리 토끼띠분들은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투자에 임하시면 금전에 임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 그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20대 분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아마 자신은 자신의 어엿붐 연애 이런 것을 위해서 금전적인 지출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대 분들 중에서 만약에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선택의 어떤 상황에 있으신 분들은 우리 20대 분들이 토끼띠분들이 좋은 상황으로 선택당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멋진 자신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금전운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30대가 조금 별로죠 그래서 30대 분들 이번 달에 금전적인 지출 조금 유의하세요 이거 도망장 카드잖아요 그래서 금전적인 지출을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40대 분들은 물레방아가 떴어요 자 물레방아가 무슨 뜻이냐면 금전에 비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우리 자신들만 아는 토끼띠 자신들만 아는 그런 어떤 금전에 대해서 투자나 수익이나 그런 면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천우신조기 때문에 우리 40대 분들은 알아서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약간 비밀적인 그런 어떤 금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50대 분들은 좋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거두고 그리고 자식들에게 베풀고 많은 사람한테 주고 자 그런 어떤 베풀고 주는 어떤 그런 어떤 금전운입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밑에 사람들과 같이 하면 굉장히 사업적 성과를 많이 올릴 수 있는 어떤 금전운입니다 그래서 토끼띠 주분들 중에서 50대 분들은 자 좋습니다 50대 분들 자 그 다음에 60대 분들 이상하게 카드가 자전체적으로 좋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조합을 하게 되면 끝남이 있고 아마 약간 알진 내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60대 분들은 끝남이 있으면서 아마 조금 알진 내용의 어떤 금전운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금전 자체가 이렇게 보면 불기의 계기거든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다 좋은 소리를 들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돈에 대해서 원망스러운 마음을 들게 만드는 어떤 상황이더라도 그냥 감수하세요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원망을 가지게 되거나 아니면은 조금 남을 섭섭하게 만들게 되거나 그러더라도 조금 그냥 감수하세요 이번 달에는 토끼띠 분들 그러시고요 자 도박하면 안 됩니다 도박이란데 진짜 도박을 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거 될 거야 이러면서 확 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오면서 체계적으로 준비한 것들 천우신조는 그런 거죠 갑자기 해서 뭔가 꼽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쭉 이렇게 기도하고 국리하고 체계적으로 하고 하던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하게 되면 하늘이 도와주는 그게 천우신조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지 자 도박하는 자 뭔가 주식도 그리고 부동산도 이런 게 다 약간 도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런 것 이번 달에 토끼띠 분들하고는 썩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총원으로 보면은 천우신조 하늘이 도와주는 어떤 시작의 어떤 기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20대는 자신을 위해서 30대는 금전 지출을 주의하시고 40대는 비밀적인 금전의 요소가 있을 것이고 50대 좋아요 60대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금전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다 좋은 어떤 평가를 받을 수는 없다 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너무 꼽혀서 하는 것들 도박적인 행위들은 이번에 토끼띠분들은 썩 좋은 것은 아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토끼띠 다음에 용띠가 됩니다 카드가 자꾸 어디로 갈라 합니다 용띠분들 제가 타로 카드 뽑았습니다 자 거기에 기도하는 거네요 자 그리고 20대 30대 40대 50대 오 50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60대 분들은 이상 원망 60대 분들이 제가 카드를 1목 요연하게 좀 카드가 조금 그런 카드를 계속 뽑네요 자 60대 분들 해석 들어갈 아 60대 분들이 아니고 용띠분들 해석 들어갈게요 용띠분들 초원으로 보게 되면 기도하는 카드죠 자 그래서 어떤 것을 원할 경우 우리가 하늘에 어떤 기도하여서 결과를 바랄 경우 이런 카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카드가 나올 때는 어떤 거냐면 시작의 기운이 있는 카드고 시작의 기운이 있으면서 우리는 준비를 열심히 해서 나는 임하게 될 거니까 좋은 결과를 달라는 카드가 기도 카드죠 그래서 우리 용띠분들은 이런 자세로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실제 기도를 하셔도 좋습니다 또 큰 돈을 내려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기도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큰 결과를 원하기보다는 기도의 자세로 임하셔서 다음에 조금 더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20대 분들은 법관이 나왔죠 그럼 장학금 그리고 학교에서 판결이 주어지는 것 이런 것과 연관되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공식적인 것들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아보다 보자 20대 분들은 자 그래서 공식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해보자 20대 분들 30대 분들은 고진감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 노력이 포상을 받는다 상장을 받는다 승진을 한다 그래서 우리 용띠분들 중에서 30대 분들이 상당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40대 분들은 성의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40대 분들은 뭔가 사람들의 개업식 우리 이렇게 할 거예요 하는 어떤 선포식 자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뜻을 세우고 내가 뭔가를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금전운이다 자 대체적으로 결과는 긍정적입니다 자 그래서 금전운은 크게 나쁘지 않다 시작의 의미가 있는 금전운이다 그리고 50대는 좋죠 자 50대는 금전의 결과가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용띠분들 이번 이번 달에 50대 분들 굉장히 좋다 금전적인 면에서 자 그 다음에 60대 원망하죠 누군가를 원망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60대 분들은 누군가를 아마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금전운이에요 그럼 이거는 혹시나 준다 했던 거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그런 거 대비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달의 긍정적인 측면은 자 즐거움을 위해서 어떤 돈을 쓰는 것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남들 앞에서 드러내 보이는 것 이 개혁도 되잖아요 드러내 보이는 것은 금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거고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어깨 동무의 일이 좋은 게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니까 자 요게 결승점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번 달에 완전한 성과물을 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용띠분들에게 성 좋은 것은 아니다 그냥 자신을 보여주려는 의미로 금전운이지 이 카드는 어떤 결과를 바라는 그런 금전운은 완전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요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청운으로 보기 근데 요 카드가 어쨌든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거죠 뭔가를 뭔가 내 음식을 보여주던 아니면은 나의 자리를 보여주던 금전과 관계된 나의 어떤 물품을 보여주던지 간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금전운입니다 자 그래서 청운은 기도하는 자세로 의미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20대 분들은 나라에서 주어지는 것 공식적인 것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시면 좋으실 것 같고 자 30대 분들은 고진감내 40대 분들은 선포식 50대 분들은 굉장히 좋다 60대 분들은 약간 원망하는 것 그리고 좋은 점과 그러니까 뭔가 지금은 나의 어떤 것들을 보여주는 형태가 상당히 좋은 형태다 자 거기서 완벽하게 뭔가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다 자 용띠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뱀띠가 되죠 자 뱀띠 뱀띠분들 제가 또 한 번 볼게요 아까봐요 너무 안 쳐져가지고 자 뱀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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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어떤 금전운을 뜻합니다. 그래서 기부인이 뭔가 이런 형태로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정된 금전적인 면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20대들은 20대의 것은 잘 풀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니면 직업적인 선택에서 내가 잘 열심히 노력해서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30대의 금전운이 굉장히 노력하라, 업그레이드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뛰어오르는 어떤 말을 상징하기 때문에 30대의 금전운은 지금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금전운이에요. 그래서 노력을 열심히 해서 이번 달에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시면 금전적인 면에서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40대들은 천우신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투자, 내가 하는 어떤 개업, 내가 하는 금전적인 방향성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은 결과는 아니지만 어쨌든 시작의 단계이지만 하늘에 어떤 좋은 기운을 타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40대의 금전운은 그러하고 50대의 금전운은 중요한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귀인을 만나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50대의 금전운은 어쨌든 중요한 누군가를 만날 어떤 그런 운입니다. 이렇게 보이고 실제로 만나지고 그분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대 분들, 그 다음에 60대 분들은 겉만 조금 화려한 거예요. 그래서 60대 분들은 너무나 많은 지출 이거 썩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실속 있는 어떤 금전적인 자세로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번에 좋은 점은 입학식이죠. 그러면 새로 시작하는 자세로 임하는 어떤 것이 좋으실 것 같고 여성이 좋은 어떤 열쇠를 쥐고 있어요. 이번에. 그리고 너무나 도박적인 요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해서 뭔가 이루는 것은 잘 되는데 도박적인 자세로 가겠다라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청혼으로 보게 되면 여성이 우아하게 물 주는 거죠. 기부인의 카드가 떠서 이번 달에 우리 뱀띠분들은 조금 활동적이기보다는 정체와 정지가 있는 거고 20대 분들은 잘 풀어서 임하게 되면 조금 긍정적인 어떤 금전운이 될 것 같고요. 30대 분들은 업그레이드를 하자. 40대 분들은 천호신조가 있다. 50대 분들은 중요한 그분이 있다. 그분이 그렇게 되고 그리고 60대 분들은 조금 내실을 기하자. 그리고 시작이 좋은 의미를 가지는 거고 도박하지 말자. 모험하지 말자. 자, 우리 뱀띠분들 운세, 금전적인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띠 운세 지금 제가 뽑고 있습니다. 60대 분들이 성업이 이번에 좋지가 않네요. 계속 60대 분들이. 자, 말티분들 이번 달 금전적인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중독 카드거든요. 자, 그러면 이 카드는 내가 어떤 것에 자꾸 몰입을 하려는 경향성을 의미하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식 또 될 거야. 이런 것들은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말띠분들. 자, 그래서 내가 될 거야 하면서 계속하고 계속하고 계속하는 것들은 어쩌면 그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이번 달에는 우리 말띠분들은 정말로 내가 하는 것이 이게 진정, 이게 정말로 금전이 되는 길인가를 어쩌면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20대 분들은 뭔가 끝이 있다. 금전적인 끝이 있든 아니면 지직을 하든 뭔가 상황에 어떤 변동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학교를 가는 것, 그 다음에 취업을 하는 것, 군대를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변동으로 의미하게 되죠. 거기에 따라서 경제적인 변동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뭔가 끝남이 있는 그런 어떤 금전입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근데 힘들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30대 분들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30대 분들은 이렇게 사장님 시키는 대로, 윗분 시키는 대로 임하게 되면 아마 보너스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금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30대 분들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대 분들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취업한다, 승진한다, 이직한다. 자, 그래서 새로운 곳으로 가서 뭔가 새로 시작하게 되는 그런 어떤 금전 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과 관련이 되어 있는 시작의 어떤 금전 운, 그런 운지 40대 분들의 운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뭐도 들어있냐면 이사도 들어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50대는 상당히 좋아요. 당선됐어요. 자, 그래서 좋은 결과로 나와서 금전적인 면이 상당히 어떤 좋은 결과가 될 건데 돈을 좀 지출할 수도 있겠죠. 왜? 본인이 당선됐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의미의 어떤 금전적인 뭔가 선택이 있을 것 같다. 이번에 우리 50대 분들은, 말띠 분들은 60대가 별로 안 좋아해요. 금전적인 면에서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60대 분들은 금전적인 면에서 조금 궁핍함, 그런 마음을 느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긍정적인 측면은 결합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남들 앞에서 내가 보여주는 어떤 선포의 행위가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부정적인 측면은 이게 지금 둘만이 뭔가 갇혀 있는 거잖아요. 자, 닫아 놓고 이렇게 있는 것은 썩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남들 앞에서 선포하고 보여주는 것이, 깨끗하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 말띠분들에게는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중독적인 것에 대해서 재고해보자. 그리고 20대는 끝남이 있다. 30대 분들은 좋아요. 자, 그리고 40대 분들은 시작, 출발. 50대 분들도 시작인데 자신의 어떤 당선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시작의 의미에 본인을 위해서 금전적인 지출이 아마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60대 분들은 썩 좋지는 않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개업식, 결합식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인 거고 부정적인 것은 움츠려 있는 것,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프니까 누워 있는 거죠. 그런 것은 썩 좋은 것은 아니다. 말띠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말띠 다음에 양띠가 되죠. 양띠분들 제가 또 온세 뽑아볼게요. 양띠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띠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떤 금전운입니다.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거기 때문에 가족끼리 같이 해서 동료들과 같이 해서 굉장히 좋은 어떤 금전운이다. 그러면 양띠분들이시니까 이거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뭔가 마케팅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사람들과 같이 하게 되면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이번에는 투자적인 면에서 그래서 양띠분들은 이번에 많은 사람들과 같이 오픈해서 그렇게 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번 달에 움직이는 것이 우리 양띠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20대 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잘하면 돼요. 윗 어른들에게 20대 분들은 금전적인 의미로 잘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명절도 가까워지고 하니까 그런 자세로 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윗분들, 집안의, 엄마의 그런 분들한테 우리 20대 분들은 금전적인 의미로도 잘하게 되면 나중에 좋은 소리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음식이 많으니까 대체적으로 금전적인 면은 좋아요. 그 다음에 30대 분들은 업그레이드죠. 그래서 30대 분들은 자신의 기량을 보여주면서 활발히 영업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좋은 금전적인 성과를 우리 30대 분들은 낼 것 같아요.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활발한 성과를 위해서 이리저리 열심히 움직여 보자라는 자세로 임하면 좋으실 것 같다.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40대 분들은 조금 체계적인 금전 지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조금 철저히 하는 그런 어떤 금전운이 필요하고요. 이상한데 지출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투자도 지금 해오던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셔서 임하시면 40대 분들은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50대 분들은 원망하는 카드죠. 그러면은 줄 거 받을 거 이런 거 속에서 받지 못해서 주지 못해서 안 그러면은 실리익이 없어서 부족해서 약간 원망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50대 분들은 금전운이 이번에는 딱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원망할 수 있다. 누군가가. 그렇게 되고 다음에 60대 분들은 좋아요. 아마 가족끼리 식구끼리 같이 해서 행복한 그런 어떤 좋은 결과가 있는 그런 어떤 금전운입니다. 그렇게 되고 이번에 좋은 점은 위에 사람들 그리고 식구끼리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리고 대중의 이익을 위해서 같이 하는 것이 좋은 거고요. 그리고 자신 것만 너무 챙기는 것이 이번에는 썩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총운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이 좋다. 양띠들은 거기에 20대는 가족과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가족과 같이 하자. 30대는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다. 40대는 관리적으로 하자. 50대는 조금 별로예요. 그리고 60대는 가족과 같이 해서 좋은 거고 70대 이거 이번에 좋은 점은 사람들과 같이 하면 좋은 거다. 부정적인 것은 내 것만 너무 챙기지 말자. 양띠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원숭이띠가 되죠. 원숭이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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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띠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금전 해석 금전적인 면에서 이번 달에는 원숭이띠분들은 열심히 연구하셔야 돼요. 시험이라는 것은 내진하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이런 상태를 의미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완벽하게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준비한 어떤 노력에 따라서 우리가 좋은 결과가 정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원숭이띠분들은 이번 달에는 금전적인 면에서 준비를 위한 단계다. 이런 총 운세 카드가 떴어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 20대들은 상장을 받아요. 장학은 받겠죠. 그래서 좋은 어떤 나의 노력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한 달이다. 원숭이띠분들 중에서 그렇게 되죠. 취업도 되는 거예요. 이 카드는 그 다음에 30대는 시작이죠. 신생하니까 여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신생하니까 시작의 단계에 있는 그런 어떤 금전적인 운입니다. 시작 시작 결과보다는 약간 시작의 단계에 있는 그런 금전입니다. 그리고 40대 분들은 누군가 나를 돌봐주는 그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관훈장이 뒤에 계시죠. 그러면 사장님, 부장님 이런 분들도 나의 뒤에서 나의 든든한 뒷배경이 되어줄 수 있고 그리고 또 기도를 하셔도 좋고 금전적인 성취를 위해서 아니면 좋은 곳에 투자를 뭔가 하라는 사람이 있어도 이 정도는 해봐도 괜찮아요. 결과가 다음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시작의 자세로 이것 또한 40대 분들도 자세로 임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50대 분들은 어른들에게 잘하면 결과가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위 분들에게 베풀고 같이하고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좋은 어떤 금전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60대 분들 좋습니다. 아마 즐겁게 주위의 사람들과 같이 행복해하는 그런 어떤 금전운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는 사실은 좋습니다. 관을 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금전운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그래도 즐거움이 있어요. 슈퍼스타니까 분명히 내가 합격 이런 거 금전운 그 다음에 갑자기 좋은 어떤 유튜브로 하시는 분이 계시거나 하시게 되면 그런 것 또한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거고 부정적인 거는 이게 신혼여행이 부정적이라고 하니까 이게 내가 어쩌면 내가 너무 부정적이라고 하니까 이걸 뭐라고 부정적으로 해야 되지? 부정이니까 신혼여행이니까 자, 이게 우리가 신혼여행은 둘만 가는 거죠. 부부 둘만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카드는 아마 우리 남녀들보다는 가족들과 같이 많은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임하시는 것이 이번 달에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총운으로 금전운으로 보게 되면 뭔가 시작하는, 준비하는, 연구하는 그런 어떤 단계다. 이렇게 보시고 그게 완전히 투자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서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봐야 돼요. 이번 달에는 우리 원숭이띠분들 자, 그 다음에 20대는 취업, 상장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좋은 거다. 30대는 시작하는 단계다. 그리고 여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40대는 훌륭한 뒷배경이, 든든한 뒷배경이 되어줄 수 있는 어른이 계시다. 아니면은 누군가 나를 지켜주는 선신이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50대 분들은 가족을 위해서 지극히 지성을 드리게 되면 굉장히 좋다. 60대 분들은 좋다. 자, 그 다음에 이번 달에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합격이 될 수 있다. 만약에 금전과 관계된 곳에 그런 거를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둘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우리 원숭이띠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닭띠입니다. 총과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그리고 중정과 주의할 점까지 감사합니다. 자, 닭대 분들 나쁘지 않아요. 총운으로 보게 되면 이 카드는 의사 카드죠. 그러면 이 카드는 의사 선생님이 와서 뭔가 설명하고 있는 듯 보이는데 많은 사람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만약에 또 금전 동물을 팔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와서 본다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어떤 금전운으로 보인다. 그래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왕래가 많은 것은 장사도 되고 집도 팔리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많은 그런 어떤 금전운으로 보이고요. 사람이 재산입니다. 자, 이 경우는 그 다음에 20대 분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내 판단이 이건 잘못된 거야. 그래서 20대 분들이 판단을 해서 요새 20대 분들도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희한한 상황에 얽힌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20대 분들은 욕하든 내가 좋은 상황에 얽히게 되는 건 아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투자를 하든 어디에 들어가든 이번에는 좋은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내 판단이 바른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30대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자, 그래서 나의 어떤 금전운에서 결정적인 계기를 해 줄 사람의 어떤 사람을 만나게, 귀인을 만나게 될 것이다. 30대의 금전운은. 그 다음에 40대의 금전운은 활동적이기보다는 약간 안정적으로 가는 어떤 금전운이다. 그래서 부족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부족한 건 아니지만 약간 활동적이기보다는 안정적인 방향으로 임하는 어떤 그런 금전운이 된다. 자, 50대가 상당히 좋죠. 금위환향이죠.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분명히 좋은 성과를 낼 것이다. 과거에 장원급제하는 거죠. 자, 그래서 좋은 어떤 투자나 좋은 어떤 상황을 의미하게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60대도 좋아해요. 신장개업이니까 60대 나이에도 뭔가 새로 시작하는 그런 좋은 느낌을 가진 금전운이다. 자, 그리고 황제와 황후가 되니까 이번 달 닭띠분들 겉으로 드러내서 하는 거 상당히 좋다. 자, 근데 너무 황제수를 바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올 것이다. 자, 거기에 금전적인 20대분들을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30대의 기인을 만난다. 40대는 조용하다. 자, 50대는 금위환향한다. 자, 그리고 60대는 신장개업이죠. 70대, 그 다음에 좋은 점은 어떤 중요한 선포식, 정말로 좋은 결과들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너무 요행을 바라는 것은 썩 좋은 것은 아니다. 자, 닭띠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개띠 자, 닭띠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개띠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운세로 보게 되면 조상 천도식 카드가 떴죠. 그래서 이번 달에 윗분들 그리고 주윗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어떤 결과를 맺는 금전운입니다. 그래서 지성이명 감천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서 좋은 결과를 내는 곳에는 노력하여서 열심히 움직인 곳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 도와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어떤 금전의 결과를 의미한다. 자, 근데 공을 드려야 됩니다. 공을 하시겠죠.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20대 분들은 약간은 시작의 단계 애기하고 엄마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금전적인 면에서 약간 시작이 되고 보호받는 단계를 의미하게 되죠. 그럼 20대 분들은 부모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계기가 되는 그런 금전적인 어떤 계기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30대 분들은 도와주는 누군가가 있다. 선신이 있다. 그리고 믿고 움직이면 된다라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믿고 그대로 추진해 나가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40대는 아직은 임산부잖아요. 아직은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어떤 결과가 산출이 되면 분명히 좋을 거야 생각해도 애기는 나오면 이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전부 다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금전에 관해서 투자나 집을 사거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좋은 결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기를 탄생하기 위한 어떤 그전의 단계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50대는 미남, 미녀죠. 그러면 주목을 받는 거기 때문에 나의 어떤 것들이 남들의 눈에 띄면서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전으로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좋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60대 분들은 천우신조라서 내가 노력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열심히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이고 이번 달에 우리 개띠분들은 그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보게 되면 즐거움이잖아요. 어여쁨이잖아요. 그래서 즐겁고 어여쁜 뭔가 그런 일과 관계된 예쁜 것들 그리고 뷰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된 것에 어떤 금전적인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을 약간 치중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고 자, 그리고 금수저 아기는 이게 안 좋은 걸로 나왔거든요. 이게 문제점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나무 뒤에 있는 부모님이 다 해줄 거야. 뭐 돈 다 대주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면은 자신의 힘으로 그냥 차근차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금수저 아기라는 거는 주변에서 다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정적인 면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 만들어줘서 한다는 것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차근차근 이번 달에는 진행시키는 것이 금전적인 면에서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총운은 총운으로 봤을 때 어쨌든 주위 분들과 좋은 일과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일과 어떤 금전적인 관련이 있고 20대는 준비 단계 부모님의 단계 30대는 믿고 내가 잘 될 것이라는 걸 믿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40대는 훌륭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50대는 뷰티나 아름다움이나 그런 것과 관련된 업종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60대도 시작에 좋은 기운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움과 즐거움과 관련된 쪽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나 위를 의지하거나 주위를 의지하게 되면 그거는 썩 좋은 것은 아니고 자신이 스스로 할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우리 개띠분들의 이번 달 금전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돼지띠입니다. 총과 그리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자, 요거 카드가 자꾸 나와요. 제가 요걸 자꾸 뽑습니다. 자, 이번 달에는 주변 사람들과 같이, 가족들과 같이 보내는 그런 어떤 우리 돼지띠분들의 금전운입니다. 돼지띠분들의 금전운을 상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너무 사회적인 것보다는 내적으로 가족과 같이 그리고 화합해서 그렇게 임하는 것이 이번 달 금전적인 측면에서 우리 돼지띠분들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공들인 것은 어디로 달아나지 않는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뭔가 열심히 공들이고 열심히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주변의 사람들과 그리고 어른들께 잘하게 되면 좋은 어떤 금전운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20대들은 행제수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장학금이 나온다든지 갑자기 뭐가 오른다든지 그래서 20대분들의 금전운이 상당히 좋아요. 행제카드니까. 그리고 30대분들은 업그레이드.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이쪽저쪽 노력하고 영업하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해서 얻어지는 수익을 의미하게 된다. 그리고 40대분들은 좀 체계적인 금전관리가 이번 달에는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50대분들에게 금전운이 좀 별로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 50대분들은 금전적인 면에서 원망하거나 조금 받지 못하거나 약간 조금 언성을 높일 수 있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그럴 수 있는 어떤 금전운이에요. 그래서 조금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 60대분들은 기도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 정도면 됐지 소소하게 만족하는 자세로 임하면 이번 달에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번 달에는 뭔가 다툼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니까 어쩌면 조금 안 좋더라도 조종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고 거기 속에서 상처받을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번 달에는 우리 돼지띠분들은 조금 냉정하게 네 거 네 거 구분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가족과 같이 주변 사람과 같이 하면 좋은 건데 좋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20대분들과 30대분들은 상당히 좋아해요. 그리고 40대분들은 체계적인 게 필요하고 50대분들은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이게 50대분들이 어쩌면 조금 원망스러운 그런 어떤 금전운과 관련이 있으시고요. 60대분들은 소소하게 만족하는 그런 금전운이 될 것 같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조금 따져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다. 거기에 그래도 넘어지더라도 힘들더라도 조금 따져봐서 판단하는 것이 우리 돼지띠분들에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쥐띠띠에서 돼지띠까지 제가 금전운세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추석이 가까워서 그런지 가족과 조상과 그런 카드들이 우선은 카드 속에서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번 달에 가족들과 같이 어쨌든 보내는 것만으로 행복한 어떤 금전운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럴 때는 사실은 가장 적게 지출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세계적인 금전관리 하시고 10월달 운세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